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너 그러다 뭐 될래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픈 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나 정개구리 그 누가 째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나 우울한 애개구리라도 나 행복하니 그래 그게 바로 나 그래 그게 바로 나야 정개구리 up 정개구리 up 맞다고 생각해도 누가 해라 하면 안들어 아니라고 생각해도 누가 맞다 하면 막 우겨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너 걱정돼서 그래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픈 말 제발 네 걱정이나 해 그래 나 정개구리 그 누가 째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나 우울한 애개구리라도 나 행복하니 그래 그게 바로 나 그래 그게 바로 나야 정개구리 up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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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굴가 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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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친다 다 좀 개굴 개굴이 두 마리가 노래 불러 what's gonna make it go 하지 말란 지만 어쩜 그리 곤란은지 그 무관심에 상심이 갔던 아이 난 아는지 넌 몰라 네 생각 따윈 whatever 난 내 맘대로 해 난 도라이 난 시선 따윈 누가 뭐라도 내 방식대로 해 누굴 봐 기대가 내가 잘 되나 봐 부끄러워 부러워 할 거 날 좋아할 떠돌아 그래 나 정개구리 그 누가 째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나 뭐라 내 개구리라도 난 행복하니 그래 그게 바로 나 그게 바로 내가 그게 바로 내가 정개구리 설립이 아닌가 다른 것뿐인가 문제라면 문제아